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6월 17일 주간 리셋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리셋 전까지 적용이 됩니다. 순서로는 주간 리셋 퀘스트, 주간 현상금, 에버버스 품목 순으로 다열됩니다. 주간 리셋 퀘스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는 황혼전을 살펴보도록 하죠. 통찰의 종착지, 생소한 지형, 텅 빈 봉거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찰의 종착지에서는 긴장별 저격소총을 얻을 수 있고 생소한 지형에서는 브레이테크, 물수리, 로켓발사기를 얻는게 가능하며 텅 빈 봉거지에선 정신 왜곡자의 야망 3탄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황혼전 시련은 사바툰의 노래로 마스터 난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순교자, 용사 저지불가, 용사 보호막, 유대감,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용사 무리, 사바툰의 만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황혼전에서는 위무감, 자동소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혼전 시련 그랜드마스터 난이도는 7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화약고는 2호로 애셔미르와 재밌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영웅바라는 공허바라입니다. 모든 영웅모드에 공허바라가 붙고 나머지 조정옵션 2개는 1일 로테이션입니다. 물론 전시장 영웅과 같이 다른 바라가 붙는 것도 있습니다. 전시장 영웅의 조정옵션은 전멸, 강철, 정전, 공허바라입니다. 보스로는 백스인 칼로스의 충신 하사피코입니다. 속삭임 던전과 개시시간 두가지는 전기바라입니다. 리바이어던의 순서는 웅덩이, 유람지, 건틀렛, 성배 순으로 챌린지는 유람지입니다. 행성 포식자와 벼리탑 고금은 검투사, 그리고 무기의 다리는 물리는 보조무기, 에너지는 정찰 소총, 파워는 검입니다. 구원의 정원 챌린지는 처음 소환되는 사이클로프스를 제외한, 나중에 소환되는 사이클로프스를 파괴하지 않고 클리어해야 하는 1페이지 챌린지 잔재입니다. 확대 프로토클의 보스는 소울의 문장 누르 아바스이며, 보스의 근처에 부하들이 있으면 면역방어막을 생성합니다. 부하들을 잡고 보스를 처치하세요. 이번주에는 이켈로스 산탄총을 드랍합니다. 산탄총을 돌이신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결단의 장소의 보스는 오릭스의 화상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가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장소 드랍아이템으로는 핸드캐논, 화동소총, 기관단총, 자동소총, 유탄발사기가 있습니다. 악몽사냥 마스터 난이도 조정옵션으로는 순교자, 용사저지불가, 용사보호막, 유대감, 장비잠김, 색깔맞추기, 용사무리, 그리고 악몽사냥별 조정옵션 1개가 있습니다. 악몽사냥의 종류로는 악몽사냥 광기, 악몽사냥 고뇌, 악몽사냥 오만으로 광기는 사랑과 죽음, 유탄발사기, 고뇌은 꿈에 파멸, 다리방어구, 오만은 꿈에 파멸, 머리방어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현상금 쪽을 알아보겠습니다. 호손의 레이드 현상금으로는 마지막 소원은 소환된 부와 오우고를 모두 잡지 않고 보스를 처치해야 하는 3페이지 챌린지 영원한 전투 과거의 고통은 타이머가 절반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클리어해야 하는 1페이지 챌린지 현상 유지 슬픔의 왕관은 축복 버프를 2명 이하로 받고 클리어해야 하는 1페이지 챌린지 제한된 축복입니다. 베네딕트의 주간현상금으로는 임무를 완료하고 적을 처치해 경험치를 얻어야 하는 금쪽같은 경험 선봉대 1일 현상금 완료가 필요한 용맹의 시험 지정된 무기로 근거리에서 적을 처치해야 하는 죽음의 눈을 들여다보다 바닥에 있는 전설 앵그램을 획득해야 하는 물품 회수가 있습니다. 거미의 주간지명수배 현상금은 그레이브타이드 소환자로 타이탄에 살고 있습니다. 보스 마법사는 큰 오우고를 소환합니다. 이 녀석을 잡기 전까지는 마법사는 면역상태입니다. 꿈의 도시로 날아갑시다. 이번주는 최고저주의 3주차로 꿈의 도시 주간 퀘스트에는 암흑의 수도원이 있고 우물은 굴복자로 보스는 우물의 역병 이놈이나입니다. 보스의 면역방어막은 주변에 생긴 굴복자 구체를 부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주의 승천은 레아실비아에서 갈 수 있는 곳인 전령의 은둔지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황풀 물약을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소활아웃을 수 있는 치즈로는 어떤 치즈가 되었는지 oscar이 비교합니다. 분주의에서 6개월을 먹기 전에 쭉 들어가서 이곳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승천 차원에 들어가면 떨어지지 않게 발판을 이동해서 중앙으로 가봅시다 적들이 있고 첫 번째로 모두 처치하면 중앙에 검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검을 잡으면 기사들이 깨어나며 이 기사들을 모두 처치하면 톨란드가 가운데 나타납니다 톨란드가 유인한 곳 멀리에 내가 가야하는 발판이 보이며 꼭 칼을 가지고 낙사하지 않게 조심해서 목적지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이쪽에서 이동할 때는 운석이 이동을 방해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앞쪽에 상자가 스폰되며 이 상자를 먹으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버버스 품목입니다 이번주 실버 판매 품목들을 확인해 봅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은 광위가로의 분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주먹 필살기 칼립소 참새 전쟁위성 등장 전송효과 생생한 메두사 안뇽 거울아 거울아 감정표현 소진 참새 권투선수의 춤 감정표현 독사 지배자의 고스트 의체 어색한 인사 감정표현 트랙터 대포에 장착이 가능한 심연의 비명 무기장식 추방자의 두건 고스트 투영 청샛 구분선 안뇽 아이스트 독성 반짝이 안뇽 변색된 구리 안뇽 후대 백스 크롬 안뇽 모두의 본보기 전송효과 불법 전송효과 눈먼스의 전송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많은 질문 피드백들 부탁드리구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세요.